안녕하세요 사진삼촌 주작가 입니다 어 여기 뒤에 보시면 굿셔터 a to z 가 과연 뭘까 바로 이렇게 우리 캐논에서 어 좋은 사진 문화를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a 부터 z 까지가 뭐랄까 권장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하면 안되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아주 보기 편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음 이런 좋은 내용 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뭐 좋은 내용 좋은 내용 이라기 보다는 이런거 이런건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으 꼰대 라고 소리를 많이 듣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많이 들은 듣죠 현실인데 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영상을 찾아보긴 하는데 어 사진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카메라 설명 그리고 렌즈 설명 이런게 제일 많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요렇게 요렇게 찍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걸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흔히 말해 이제 그 자청에서 꼰대가 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총대를 메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영상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어 요런건 요런건 하지 마세요 라고 a 부터 z 까지 우리 캐논에서 어 제작한 이 내용을 기준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어 제 스마트폰으로 제작이 됐구요 음 지금 이 환경이나 요런 부분들이 저의 제자들의 그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음 어 하는 환경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보면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막 초록색이 크로마키가 아주 뭐 정밀하게 따지지 않았죠 그래도 내용만 봐주시고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 a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